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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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에서는 물론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미 동맹 인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의 종료 또는 축소에 따른 불안감도 큽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지향하는 미국과의 의견으로 한미가 갈등이 확대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탐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발언한 것을 보면 대북 제재들을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다소간의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 진정성은 여전히 이뿌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한다는 이른바 굿 이너프 니름 미국이 추구하는 기획화와 여전히 평범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생각을 바꿔보겠다는 의도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과 함께 북한을 설득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바꾸려 하지 말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바꾸려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굿 이너프 딜이 아닌 파이널리 굿 딜입니다. 선기획화 포협력입니다. 그것만이 최종적으로 좋은 딜입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 북한에 입장을 주둔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한미동맹마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시킨 것이 정상회담의 과제입니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미국 행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외교적 성과 뒤에는 곧바로 북한의 반발과 비난이 날아 붙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담 후 북한과의 대화가 한미 간 약속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동맹도 잃고 비핵화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번 박미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다지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묘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재벌 공격하면서 남편은 재벌기업 사건 수임하기, 멀쩡한 집 두고 관사 들어가서 불법 대출로 부동산 올인 투자,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의 상상, 초월, 돈벌이 방법들이 국민들을 아연 실색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분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퇴외보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비선 후보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이 재판을 맡은 소송의 당사자인 건설사의 주식을 13억 원어치가량 보유해 심각한 공정성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이 특허 법원 판사 재직 시절 역시 5기억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기업 소송을 11건이나 맡았다고 합니다. 2,700억 원대 계약지별 공시 직전 6억 5천만 원같이 주식을 매수해 사전정보를 입수해 투자한 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억소리나는 신종 투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지 새롭고 특이해서와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위법성 그리고 보호도덕성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의 최소한 양심과 자질이 의심됩니다.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당 청문위원들께서 이민선 후보자의 작용 미달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김연철, 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에 이어서 이민선 후보자 역시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대통령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오늘 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우리 상실에 맞는 판단을 내이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KBS 특위가 KBS 사장, KBS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조차 이번 강화 창불과 관련해서 국가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의 대응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양승동 사장이 어제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을 운전박대했습니다. 더욱이 대신 나온 정필모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질책조차 무시하는 양승동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임무를 포기했기 때문에 더더욱 사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차 시간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보 파괴점지 대책 특위위원장 정진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TV에서 정남 나주의 죽산보 현장을 방문합니다. 2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특위 주체로 4대강 대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5월 2일 오후 2시 서울역학 광장에서 시민단체인 4대강보 파괴점지 범국민연합과 함께 10만 군중지표를 개최하고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MBC PD수첩이 4대강 가짜뉴스 그리고 정치인 이라는 제목의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저는 이 프로를 다 보고 나서야 타이틀에 등장하는 정치인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PD수첩에 등장하는 정치인 정진석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공주시의회를 주물러서 공주보 파괴 반대 결약을 이끌어내고 민주당 소속인 공주시장도 사실상 보철과에 반대하도록 만들고 가짜뉴스로 공주지역의 농민과 이장님들을 마음대로 동원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가짜뉴스를 센터한 적도 농민들을 뒤에서 조종한 적도 없습니다. 가짜뉴스는 오히려 공주보 철거 반대 투쟁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PD수첩에 의도적이고 편향된 보도가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PD수첩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PD수첩은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주장을 금과 옥조 성경부절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기자인 조선일보 한삼위 수석보설위원은 4대강 조사위원회의 보혜체 경제성 평가는 거의 조작 수준이다. 보고서를 보고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의 보혜체 결론은 답정조, 즉 답을 정해놓은 조사평가입니다. 공주보를 건설하는데 1,051억 원이 들었습니다. 공주보에서 예단조금시까지 도소로를 건설하는데 1,100억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2,151억 원이 들어간 시설을 보수는데 또 532억 원이 듭니다. 2,700억 원을 들여서 공주보를 보수고 나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번 PD수첩 보도에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혔습니다. PD수첩은 공주보의 공도구가 철거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공주보 철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PD수첩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4대강 조사위원회가 공주보 철거를 사실상 결정한 단계에서 공주시장이 공주보를 철거해 공도구가 사라지면 세월 달일을 넣는데 1,000억 원이 더 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4대강 위원회는 보는 부수고 공도구는 살리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부퇴했습니다. 공주보에 한번 가보십시오. 보호와 공도교는 철근 콘크리트로 연결된 한 덩어리입니다. 이 시설물에 하구를 때려 부수고 공도교를 살리면 안정성이 확보되겠습니까? 공주보의 공도교는 아마도 세계 최초의 공중부양 단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환경부는 하구구조를 철거한 상태에서 공도교의 안정성이 유지될 것인가를 검토할 용역을 공개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개 업체도 공모하지 음모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원하는 답을 내놓았다가는 나중에 감옥간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PD수첩은 공주보 부여보의 보호개방으로 인근 지역의 물구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백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보호개방으로 비닐하우스 샘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강물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하 수위가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천을 앞두고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당장 보수문을 내려서 담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주보 주변의 생계를 위험한 농민보다 더 공주보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PD수첩은 제가 농민들, 이장인들을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보호파괴 반대운동에 나서게 했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주의 농민들과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한 편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공주보 파괴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주의 농민들과 주민들을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 PD수첩의 사과를 공개 요구합니다. PD수첩은 물이 빠진 금강의 모래톱에 들어오는 한 남자를 한참 동안 비추어줍니다. 보를 보는 파괴에서 4대간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거 공주의 금강은 실개천같이 쫄쫄쫄쫄 강물에 흘렀습니다. 바지를 걷고 건너는 강이었습니다. 홍수천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바라보는 풍요로운 한강, 장실과 신곡에 설치된 두 개의 수중고 때문입니다. 그 덕에 물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래톱 팔리기 위해서 두 가지 보를 때로 불쌍한 주장이 가담기나 한 것입니까? 박원순 시장도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PD수첩은 과학을 외면하고 녹조라테라는 미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PD수첩 제작자들에게 제가 담보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 달린 시청자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뇌송송 구멍타기라는 괴담으로 과국병 파동을 일으킨 PD수첩이 웬 가짜 뉴스 다령이냐. 국민이 외면한 MBC 전형 메인 뉴스 시청률 1% 개국과 시청률 만도 못하나. 왜 공주시장과 제가 PD수첩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는지. 왜 국민들의 마음이 MBC를 떠났는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정진성 의원님께서 PD수첩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이 공영방송의 여론 부작, 왜곡 보도가 정말 심각합니다. 추적이 없을 경우에도 보면 우리 대전 지역의 모 변호사가 SNS에 올린 걸 보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추적 60분 팀에서 해봤는데 나는 본래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무협의 처분이 목조인으로서 수긍이 간다라는 멘트를 했다. 여성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추적 60분 실제 군방에서 내 인터뷰 내용이 편집돼서 한마디로 잘렸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지 않았나 보다 하는 이런 SNS들이 올라와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만 이 방송사들이 소위 탐사 보도를 한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론을 왜곡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특히 바방의 활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통계청이 3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고용률이 올라가고 고용 상태가 대단히 이전된 것처럼 벌써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용률 0.2%포인트 상승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걱정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늘어난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에 늘어났습니다. 60대 이상에서 일자리에 늘어났습니다. 50대도 일구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30대와 40대에서는 무려 25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10만 8천 명의 일자리, 10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무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나쁜 정부의 나쁜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의 질이 아주 나빠지는 것이 부조화되고 도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쇼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고용이 대상될 수 있도록 고용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상교육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교육 환영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전 정부에서도 부상교육 전일정부를 도입을 하고 있지만 재원 문제 때문에 설득 시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리 야당으로 부속볼 때는 이 정부가 과연 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배짱 좋게 발표를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5년간만 재원 도달 방식을 밝혔는데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도달 취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5년 동안도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그리고 지난달에 고교 부상교육은 국가가 지금이 되거나 교육청을 못하겠다라고 성명을 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반반씩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들이나 설득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 역시 기승전 청선처럼 해서 올해부터 해서 졸업하는 일부 고3 학생들이 내년 청선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을 의식해서 하는 꼼수라고 한다면 교육까지 국가 100년지 대개인 교육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지요. 그걸 안 드릴 수가 없고 이 고교 부상교육으로 과거당 연평균 158만원 절감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1인당 사교육들은 작년에 1년에 350만원으로 이 고3 교육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는 비용이 2배가 넘습니다. 이런 사교육을 부릴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발표하는 것이 정부의 고리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대통령께서 어제 임시장 고수리 100주년을 맞아서 특권과 관측의 시대를 끝내자 정의롭고 공적도 운운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 묻습니다. 손혜원, 김태우, 신재민, 조혜주, 문다혜, 김경수, 상견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이 반칙, 특권 등등 왜 얘기 안 합니까? 이거 왜 바로잡지 않습니까? 내 주변 고물부터 바로잡아야 정의, 공적, 운운하는 것이 제대로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천한 이민선 후보자 어떻습니까? 특권, 반칙의 전형 아닙니까? 엊그제 임명한 장관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로 특권과 관측에 정말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장관 임명 강행하고 같이 웃으면서 자질짓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특권과 관측을 끝내자고 얘기하는 이 대통령의 위중성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는 것입니다. 장관들 인사 검증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문책하지 않고 깊게 싸고 도는 것은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그의 역할론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깨끗한데 너희들만 더럽다 그런 자세 가지고는 결코 개혁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은 자기 희생을 무릅쓰는 그런 감동을 보여줄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뜬금없이 내리는 수사지휘를 우리는 며칠 보았습니다. 인도 국변 방문 중에 내린 개혁 문건에 대한 내란 음모체 수사지휘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견냥했다고 합니다. 동남아 방문 직후 기국 직후에 공식 발언 천마디 야당 정치인 야당 언론 견냥한 희마귀 장자연 버닝썬 수사지휘 특히 공소시효가 끝난 일도 사실 여부를 철저히 가려라 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수사의 공정이나 정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굳이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먼저 내 식구들부터 엄중 수사해라 라는 지위를 해야 수사 권력 개혁 의지를 우리 국민들께 감동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김의경 청와대 대변인 주영훈 경호처장 손혜은 의원 또 문달 딸과 사위 또 박영선 장관 특히 공소시효가 끝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려라 이렇게 얘기할 거면 자기 식구들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감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을 해야죠. 왜 여태 임명을 안 합니까. 그래서 내 식구들을 철저히 감시 감찰하는 일 그래서 내 주변부터 부패 척결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 개혁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다 하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제 오늘 헌법재판관 김사청문회 개최되고 있는데 사법부를 끼리끼리 편갈라서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그 한가운데 있는 법관들의 한화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해서 사법 민주화의 초석을 놓는 것도 이 개혁 의지의 강자가 될 거다 하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역할, 그 방향은 첫째 한미동맹 강화 두번째 한미일 공조 세번째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 동반 이게 이제 그 방향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1년 5개월 전입니다. 2017년 11월 7일 서울의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제안받았던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반자로 함께하겠다는 답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한국의 중재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립니다. 국민 경고 무시하고 그렇게 깊이 풀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치러진 4.3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창원 국회의원 선거 단가에 패배하고 통정고성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호람경부 기초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왕패를 됐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문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의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특히 장관 후보자들 중에 부적격 인사는 결코 임명하지 말라는 분명한 국민의 메시지를 표로서 보낸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제 대통령은 박영선, 김현철 두 장관의 임명을 강해했습니다. 일주일도 채안돼 민심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를 넘어 더욱 객기를 부렸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부실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는 고사하고 부실 책임, 민족수석, 인사수석에 대한 경지를 요구하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는 은감생심이었습니다. 청문보고서 재택없는 공직자의 임명 강행이 2년도 채안된 문정부에서 벌써 지난 정부를 넘어섰다고 썼습니다. 농단세력을 청산하겠다던 문정부의 더 심한 농단과 폭증에 국민들은 기가 차서 흐두숨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사과하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당장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급서가 남긴 메시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피부에 애쓰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썬데 이어 수송보호구의 차급 인연을 실천하며 대한민국 발전에 공이 크셨던 고 조양호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조 회장의 비고 소식에 경제계에서 상속세가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와 많은 석각들은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기업과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기업 대주주의 상속 및 정렬을 통한 경영성계에 대해 65%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세부담에 대해서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예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통해 기업이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OECD 국가의 상속세 및 정렬세의 최고 세율은 평균 26.3% 한국의 절반도 안됩니다. 세부담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은 더 강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리온이 발의한 발언 안을 포함해서 기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세율 인하 등의 법안들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더 큰 경제적 가치 창출과 고용 확대 등 사회 반응이 되도록 합리적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자 이것은 말 뿐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솔선수범에서 내로남부를 부추기고 있고 안아무인 표리부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박영선 두 장관을 임명한 것은 오만과 독선의 행태입니다. 인상청문 제도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주주인 기업의 재판을 맡았고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할 때 아모레퍼시픽 소송을 맡으면서 아모레 주식을 사 모았습니다. 결국 이의 충돌은 무시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주영은 대통령 경호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행상 5급이나 6급인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특혜 임용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팀 소속으로 여성 직원을 뽑아놓고는 자기 관사의 집안 도우미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KBS는 국가 재난 방송사인데 정치 프로그램 오늘 밤 김재동을 방영한다면서 산불특보 대응을 매우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국당 의원들이 가서 사장 면담 요구를 하는데 부사장이 나오고 양승동 사장은 못 나가겠다라고 백제라를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국회를 무단 침입을 했고 그에 따라서 경찰 기자를 폭행한 것에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시위대 자제 방송을 할 한 영등포 경비과장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적반하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끝났다고 경찰서 앞에서 단체 사진으로 환호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공권력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은 오직 정치적 계략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무상교육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3년에 자기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노골적으로 내보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체 무상순위가 소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도 무엇도 아닙니다. 내년 3월이면 내년 봄이면 지금 3학년들이 졸업해서 많이 유권자가 될 것입니다. 오직 내년 총선만을 살펴보고 국가 재정 재원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매우 무책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올바르게 지탱하는 것보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직 되면 그만이라는 매우 잘못된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로남볼 결과 지상주의가 국민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인사무제 책임자 인사무제 책임자인 인사수석 인정수석 당장 경제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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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있었던 데다 수차례에 걸쳐 다음 대학을 작성한 후보자로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적격 후보자로 낙인 지킨 바 있습니다. 금방산 강남 중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서는 통과 의뢰라고 하고 천안함 영평도는 우발적 사건이라는 취지로 말한 과거 발언 등으로 미뤄볼 때도 동일부 장관으로서 대북 간 안보 간에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뿐입니다. 이런 많은 결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동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국제사회 여론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남북 균형과 대북 제재 해제를 밀어붙일 적인 대로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격창호와 답정러라는 말인데 여기에 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국에서 내일 와싱턴 DC에서 국민의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이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화의 미국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총체적 결렬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얻은 유일한 수학은 북한의 비핵화의 정의와 미국의 비핵화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화의 회담에서 이른바 그디나프 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딜이라는 것은 양국이 협상할 때 서로 협상력이 있는 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말인데 북한의 비핵화 이외에는 협상력이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딜이라는 말을 저는 쓸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통첩이라든지 수랍이라는 말을 대처를 해야 우리가 미국 정상회담에서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조야 언론에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말이 쉽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북한과 미국 중 어느 편이냐는 질문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 1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선발인 노일리소는 작년 4월 이후 수차례 목적지를 싱가포르, 베트남, 하이평 등으로 신고하고 우리나라 정리제품을 싣고 출항했으나 바린 트래픽에 따르면 싱가포르이나 베트남에는 귀향하지 않고 동중국의 동해상 등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석유제품 운반설인 피파이오니어호가 출항금지를 받은 데 이어 미국 제목의 북한 제재주의고에 올라가 있는 파나마 국적의 석유제품 운반설인 카트린호 또한 출항보류 조치를 당해 우리나라 부산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루리소호는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총 27차례에 거쳐서 종류제품 16만 5천톤을 싣고 낳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파이오니어, 카트린, 루리소호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선박관 관적에 관여한 라이트하우스 원모와 코티오, 또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탈렌트 에이소호 등 총 5척의 선박이 옥류토를 출항금 보류 조치를 받아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사례들이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고 밝혀지지 않는 사례까지 합치면 북한산 석탄의 관임이나 국내산 정유제품의 공해상 탐적분과 같은 대북 제재, 위반 또는 위반 의심 행위가 얼마나 흥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정작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토호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 무능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공청회,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무엇을 얼마나 숨기고 또 얼마만한 양의 석탄, 얼마만한 양의 정유제품이 의혹 속에 있는 것을 이번에 반드시 탈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줄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더리 보이토호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